네, 이어서 할게요! 아, 진짜 렉 때문에 꺼졌어 꺼졌어 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니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응? 말하자면은 저는 지금 타임슬리 한 거예요 타임슬리 타임슬리로 말 좋아 내가 바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다 아니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다 자 저 하늘에 저 우주의 먼지가 되어라 으아아아 으아우 나는 이거 피해 다니기만 하면 되죠 어차피 뱅글뱅글 돌면서 얘넨 다 맞으니까 어차피 오 맞을 뻔했어 아 역시 아직도 헷갈려 내꺼인지 쟤네꺼인지 눈물이 응? 아우 진짜 어우 인싸 어 잠시만 아 쉿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얘한테도 피 까이면 안돼 피안가에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마나 아마나 좋은거 나와라 오오오오오오오옷 아까 여기였나 여기였나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역시나 그리고 여기에서 먹고 나오면서 그리고 헬스업 그리고 48시간 오케이 좋았어 기억대로야 이대로만 가면은 나는 해낼 수가 있어 너는 할 수가 있어 아니 이거는 기억이 없었는데 아니 미래가 바뀌었어 널 만나고 빛을 봤어 여기에 뭐 있더라 아 맞아 맞아 방귀만 나왔어 저거 저거는 방귀만 나왔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미래스 어 아 바닥에 이거 안보였어 안보였어 안보였어요 아 진짜 뭐가 놓고 돈 돈돈돈돈돈돈돈이 왔어요 다큐롬 polymer 다큐롬 다큐롬 블랙카드 하나 먹어주고 아무것도 안닌듯 흠흠 이 정도야 꺼민듯한 표정으로 피 가까이였다 에이씨 아 이거 우리 내꺼인지 아니면 쟤네꺼인지 모르겠어 이거 눈물이 어딨냐 어 드디어 보스방 보스방 나왔네 드디어 보스방이 나왔어요 너네 오는 순간 갈리는 것이요 너네 오는 순간 봐봐 봐봐 너네 내가 싹싹 갈아버릴거요 좋았어 한번 써주고 오 오케이 얘는 솔직히 피도고 그리 많은 쪽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을 때 빼고는 별로 건네지 않아도 돼요 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어 맞아 나 혈사포도 있었지 혈사...헉 노래를 뭐를 틀어야 할까 노래를 뭐를 틀어야 할까 노래를 뭘 틀어야 할지 모르겠어 와어 보스방에서도 이게 나오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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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헉 아니야 이노래 아니야 이노래 아니야 이노래 아니야 차라리 이익에나 아팩트 워어어어 일단 이익을 위해서 어차피 깔 피가 두개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좋았어 데미지 어 팩트에다가 좋았어 악마방에서 충분히 이득 봤어 충분히 이득 봤어요 자 네 갑시다 진짜 동전으로 연거네 드디어 나왔네 요거 역시 봐봐 나쁘지 않아요 요거 케인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아 쇼카가 어이구 이거 눈물 크기 봐봐 아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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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난 가만히 있어도 되지롱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되지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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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서 나온거야 자 먹어 뀨 오케 블랙하트 먹어놓을까 베드트림 안 먹어 베드트림 안 먹어 지렁인가? 거봐 지렁이 있지 알았다 이 좁은 방에 두 마리나 나와? 응? 오케이 네 영구동토님 왔어오세요? 어 지금 간만에 보는거 같네 간만에 보는거 같소? 뭐 좋은거 안주네 어어 카우스카드 가져가야지 배드트립은 소울아트만 없애는데 내가 뭐하러 가겠구만 아따 쉿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좋았어 소울아트 뱉어주고 정신없네 진짜 정신없다 어따 정신없구만 오시금배 추천한 친구 같아요 여러분의 추천이 저에게는 작게는 집에서 크게는 많이까지 순위변동이 되는거 알죠? 아시죠? 아 잠시만 내 눈물인지 누구 눈물인지를 모르겠어 짠 헤헤헤헤 카우스카드 썼음 카우스카드를 그냥 한방에 죽여버렸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하하하하 일단 이거 스페이스바로 검은하트 채워주고 자 올라갑시다 아 추천드릴.. 아 추천 주시려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방송이야 열심히 솔직히 열심히 라고 들을 정도는 아닌데 요즘 요즘 솔직히 좀 귀찮은데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으으… 아이 진짜 이노모씨 끼는 잘 나가다가 오늘은 거미를 주네, 이제 ط correr 오케이 nodig 돈 많이 도주네 아 그리드 삥테키 저가 지금 홀리 Viking 소기를 먹어서 황금 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응? 기대해볼만해요 이번에 세트를 가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응?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나올거라고 저는 믿..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의심치 않아요 저는 난 알아요 오케이 좋은거 줘봐 아 좋은거 안주네 무슨 거지들이야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빈질아 침착해 응? 니 눈물들에 눈을 천옥시키면 안돼 너가 너희꺼에 당하면 어떻게 하니? 오케이 나 근데 이거 진짜 데미지 괜찮은데? 데미지도 데미지고 응? 눈물량도 이거 많아졌어 확실히 오잇?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오잇? 뭐지? 아 스피드다운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하네 스피드다운이라니 진짜 어 너 나 쳤어? 예고도 없이? 아니 이 양반 좀 무서워 오케이 잡았다 아 진짜 진짜 신싸 너무하네 아 아 맞았어 너희가 나 때렸어 라이터님 어서오세요 오싱냐 치자마싱 눌렀으세요 오잇? 좋은거 나와라 아니야 괜찮아 빨간 하트 나와도 어얽 얘네는 제 악마거지가 거슬러 주니까 오케 쏘라타당 으으이잉에에에에에에에에 저는 일단 도망만 다녀도 일단 반응가요 이제 응 안맞고 도망만 다녀도 이제 반응갑니다 어? 머지? 이거 브로크는 그건데? 막 스페이스바 템 누르면은 스페이스바 쓰면은 그거 랜덤으로 테러포트하는거 안써 어? 뭐지? 오우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쉬어라 아유 쉬어라 근데 내 눈물인지 쟤네 눈물인지 걸려봐 내가 갈아버린다 여기가 바로 눈물 선풍기여 여기 추측한게 좋아요 아아 오늘 진짜 악마방 이거 이번파 악마방에서 정말 어? 이득 제대로 받네 악마방에서 어? 잠시만 아니 저놈의 씨끼가? 요놈의 씨끼가 진짜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바보였다 스스로 어? 몸뚱이만 몸뚱이만 늘려가지고 응? 눈물 다 맞아줬네 쓰읍 어이 보스방 어디야 이거 보스방 보스방 아이장나오라해 아이장나오라해 어 나왔다 다음이네 응? 뭐야 시간 되돌려서 핏채운고야 어? 장난햇 자 나와라 아이자 피해만 다녀도 나는 피해만 다녀도 너는 때린다 너는 맞는다 나는 피하기만 하면 된다 너 죽어라 아이씨 죽어라 아이씨 죽었다 잠시만요 어디 시작합시다 자 나와라 코인백 저거 하나에 100원씩 들어있는거 아니야? 99원 들어있고 좋은것 좀 나와라 진짜 울트렁좋아좋아 울트렁좋아요 그리고 스티키프랩 이것도 살짝 잡템인데 아 이거는 내 머리 자르는거고 내 모가지를 자르는거고 아 쿠피템 나오면 좋겠다 쿠피템 하나만 나와주세요 쿠피템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되는데 쿠피템 하나만 더 나오면 이거 끝나는데 게임 제발 쿠피템 하나만 더 나오면 좋겠어요 뭐야 이게 빈방이야 아 맞다 여기 노멀이라 방짝지 아 여기 노멀이란거 깜빡했네 아 진짜 아쉽다 으으으으응 아 싫다 이 돼지 놈들 이 돼지 놈들 오케이 빨리 빨리 잡죠 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잡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깨겠네 나를 끓이 백날 쫓아와봐라 오케이 헬스업 흠흠 빨간 하트 하나 생겼지만 하트도 없어 오 잠시만 나 그러니깐 이거 피 채울게 없네 제발 아 인펜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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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큰일나요 저거 어 피 다 아 뭐지? 셋 다 뒤집혀요 저거 셋 뒤집으면 큰일나 여기에서 어 나 방 다 들어왔나?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제발 쿠피템 하나만 나와주세요 쿠피템 하나만 어 아싸 비밀의 방 비밀의 방 좋아요 비밀의 방 좋습니다 땡큐 어 뭐야 하아 안먹어 서먼 뽐 서먼 뽐 잘 있어 난 피 채우는 거나 가지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한마리만 한마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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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휴 놀래라 이 좁은데 이 덩치 큰 놈들 세마리 다 들어있어 무슨 어? 너무한거 아니야? 응? 여차 뜨면 피하지도 못했잖아 이거 어 다 안챙겨가고 이거 다 돌겠네 그냥 응? 아 이거 데드키라도 하나 뜨면 좋겠다 데드키라도 하나 뜨면 안되나? 여기? 와 여기 뭐 메가사탄이라도 있어? 왜 얘네가 네마리나 있어? 네마리 다 같이 있어 무슨 어? 25코인 흠흠 25완짜리 하나 안 먹어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왔네? 아이유 씌워라 내 근처에 오기만 해 봐라 왔네 축하한다 용사여 어 맞아.. 얘 피똥 쌓는 애인데 아 저거 피똥 골아퍼 음 아 요거 얘네는 꼬랑지만 맞춰야 돼 저기 맨 뒤에 저거 으아 좋았어 됐고 제발 템 좀 나와라 물량 승부 누가 더 물량이 많나 내가 더 많아 아 이 은가들이 진짜 얘네도 있어 왜 어머나 쉬어라 얘네 쉽네 이제 얘네도 쉽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운성 항상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는데 괜찮은데 결국 안나오네 결국 안나오네 대드키 안나왔네 네 윤슬 청소기님 어서오세요 근데 솔직히 이거 뭔데고 해도 괜찮으려나? 뭔데고 해도 얘 잡겠다 쯔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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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아빠때문에 감탄을 놓고 있는 거지만 허오 유음 음 음 디엔드 자 케잇룬 연락됐죠 자 일단 여기서 녹화 한번 종료합시다